임차인 갑, 뭘 빌린 사람이죠? 상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을에게 쇠망치를 휘둘러 구속됐대요. 남한테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면 바로 구속되죠. 검사는 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특수상해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 6월 살인미수는 배심원 편결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결했대요. 아, 그러니까 얘가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냥 다치게 할 의도였다. 까지만 인정을 했다는 거죠. 법원에서. 1번, 검사가 피해자 신문을 한 후 기업,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죠. 2번, 니은 이후 갑은 피고인 신분이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면 틀렸죠. 진술 거부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인정이 돼요. 3번, 디귿은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법원인데 국민참여재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거는 합의부 법원이에요. 그래서 합의부가 맞아요. 4번, 리을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이다. 징역은 노역을 부과하는 자유형을 말하죠.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은 금고라고 표현하죠. 어디 가둬놓기만 하는 거예요. 5번, 법관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미음을 따라야 된다. 배심원의 편결을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죠. 법관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plot입니다. 강좌 système